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사실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주 뭐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신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근대교육과는 기본적으로 미성숙하고 뭔가 불완전한 존재를 완전자로 키우는 그런 것을 교육이라고 본다면 옛날 사람들은 우린 본래 완전자였다. 본래 위대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위대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위대성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교육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얘기예요. 하나는 우리의 근대교육은 기본적으로 더하기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뭔가 불완전한 존재를 미성숙한 존재를 점점점점 크게 해가지고 더하기로 완성된 존재로 만든다면 옛날에는 우리의 신유학 같은 경우는 우리는 완전자였는데 현실적으로 그 완전성이 일정 부분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형태로 해서 일종의 빼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기와 빼기의 교육이라고 크게 대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교육 하면 기본적으로 주물형 또는 성장형이라는 큰 패러다임 속에 있습니다. 주물형 성장형인데요. 이게 사실상 주물이라고 하면 어떤 틀에 다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들 교육학 대부분 들었으면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아니면 경험주의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타블라라사라고 아시죠? 빈서판 이런 걸 빈서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동네에서 기본적인 것은 이게 만약에 빈서판이에요. 빈서판인데 타블라라사에다가 여기다가 학습자가 있으면 여기다 꽃을 그리잖아요. 그럼 얘는 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라는 것은 항상 수동적인 존재예요. 주물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여서 교사가 딱 가서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럼 꽃을 그리면 꽃이 되고 만약에 더러운 걸 그리면 더러운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교육의 문제를 뭘로 보냐면 교사 중심의 그리고 가르치는 중심의 입장에서 교육을 완전히 정리해버립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데리고 와라. 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만들 수 있다. 피아니스트를 원하면 피아니스트를 만들 수 있고 천문학자를 원하면 천문학자를 만들 수 있다. 이 입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이 행동주의 심리학이 SR이잖아요. 자극하고 스티뮬러스하고 반응인데 뭐냐면은 인간을 그냥 반응적 존재로 봐서 내가 이러이러한 자극을 줘서 반응을 하면 그 반응에 맞는 사람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를 만들다면 천문학자를 만드는 자극을 줄 것이고 농업인을 만들다면 농업인을 만들 자극을 줄 것이고 이런 형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존재죠. 그 형태가 교육의 한 축이에요. 요즘 사실 현대 교육에 들어가면 많은 부분이 이쪽으로 돼 있어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형태는요. 바로 이 사람이 존 로크라면 로크에 대해서 엄청 비판한 루소가 있죠. 루소 같은 경우는 식물형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 꽃이 있어요. 제가 일본은 꽃을 낳았는데 여기에 제가 그림 못 그립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의 정원사가 있다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정원사가 꽃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꽃이 자라는 것은 정원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꽃은 태양이 있고 밑에 어떤 영양분이 있고 물이 있고 뭐 하면 자기가 알아서 자랍니다. 그럼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 정원사가 해야 할 일은 얘가 태풍이 불거나 뭐 할 때 조금 기둥도 받쳐주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병충해가 많이 오면 그것도 잡아주고 그런 보호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씨앗이 서서히 서서히 해서 어떤 꽃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은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여기서 보면 아까 이 정원사가 그걸 도와주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의 입장이 아까는 완전히 하나의 미성숙한 존재를 교사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창조하는 형태라면 여기는 이제 보조자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형태가 사실상 우리 근대 교육의 기본적인 토대고 그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여태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학교 교육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성사항 뭐 아닌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상 그 틀에서 보죠. 이 두 가지 특성이 뭐냐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주무령이든 성장형이든 어느 하나도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보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상. 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교사가 완전히 다 집어넣어야 한다 하는 감점이 있고요. 이게 주무령이죠. 뭐 미성숙하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잘하긴 하지만 완전자로 보지는 않잖아요. 발달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일종의 커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신류학은 주자학과 양묘학은 흥미롭게도 그와 반대로 완전자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 특성을 이제 얘기 보면은요. 제가 그 특성은 바로 맹자가 말한 이 성선의 개념에서 나오죠. 본성이 선하다. 이 성선설의 입장에서 사실상 출발하는데 맹자만 해도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완전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맹자의 개념만 해도요. 뭐냐면은 그 제 생각에는 농업교육학적인 아니 농경제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 자체가 이제 농경제 사회이고 또 거기에 대한 기반 세상을 그걸로 읽는 그런 특성이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선한 씨앗이 있는 거죠. 완전성을 될 수 있는 그 씨앗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게 바로 사단이잖아요. 그것을 측은지심 시비지심 소지심 사양지심에서 그것을 점점점점 키워가는 형태로 얘기합니다. 맹자의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대부분 나오지만은 농사 짓는 얘기 많이 나와요. 물 조장 하지 마라 뭐 해라 해가지고 농사 얘기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도 농사의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초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그 별을 키울 때 그 우리 안에 볍씨가 있는 거죠. 완전성을 이룰 수 있는 볍씨를 서서히 서서히 키운다는 입장이 바로 맹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주자학이 들어오면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이 사단이 있으면 이 사덕이라고 해서 좁아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단이 이 네 가지 단서인데 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그 단초들을 서서히 키우면 이게 바로 육아의 기본적인 어떤 도덕이라고 하는 이니에이지로 확대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지녔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의 논의에 있어서는 이걸 키우는 입장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주자학은요. 이니에이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성선의 개념이 선진유학만 하더라도 이니에이지를 서서히 서서히 키우는 입장인데 이 신류학, 주자학과 양묘학은요. 이니에이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봐야 더욱 분명하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한번 3쪽 한번 보시죠. 3쪽에 인용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문의 밑에서 세 번째 보면요. 바로 뭐냐면 사람이 이 사단을 확충시켜 나갈 수 있으면 천하를 온전히 세울 수 있고 반대로 확충시켜 나가지 못하면 자신의 부모를 섬기기에도 부족하다. 확충 개념으로 보는 거죠. 점점점점 키워가고 확대하고 충족시키는 그 개념으로 본다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한번 보시죠. 주인은 인간의 성 본성 자체가 인위의 제이며 사단은 본성의 현실적 표출 형태인 정의라고 말한다. 그리고요. 왕양명 역시 인위의 제이며 본성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인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진유학과 완전히 달리 이 주자학 양명 모두 다 인위의 제이며 라는 개념을 더 이상 키우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우리가 본성으로 딱 지워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증이라는 개념을 보고 제가 사실상 공부를 하면서 이 표현을 보고 정말 격리감을 느꼈어요. 도대체 난 처음에 공부할 때 성증리 성증리가 대체 뭐야? 사람들 엄청나게 떠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전 체감이 안 왔거든요. 이게 아주 뻔한 얘기인데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공부하다가 안 믿기겠지만 생긴 것과 달리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성증리라는 개념을 갑자기 느낄다고 왔는데 정말 저거 깜짝 놀랐어요. 감동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주의 원리라는 얘기가 우리는 본성적으로 완전한 존재라는 얘기더라고요. 저는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대에 있어서 인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표출하기 쉬운 정의가 뭐냐면요. 가장 쉽게 내린 정의가 욕망기계거든요. 그렇잖아요. 욕망기계. 그 욕망기계를 교육한다면 결국 조절하고 통제시키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걸 겁니다. 방향성을 지웠든 좋은 방향으로 나가든 뭐라든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신앙이에요. 인간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교육학을 공부한다는 거 그리고 교육자가 된다는 것은 신앙으로서 해야 하는구나 일종의 종교해야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 자녀든 학생이든 똑같이 그들 자체를 하나의 완전자로 보는 거죠. 내가 뭔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자체적으로 완전성을 지니고 있는데 다만 제가 그거를 못 믿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자기존중감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 학생들한테 실제로 정말로 사람을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는요. 내가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은 특별하지 않은데 다만 주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성직리나 믿음이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완전자다. 이걸로 바라본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저는 왕양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왕양명에 있는 전습록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자가 갑자기 시장거리를 갔다 와서 딱 이렇게 해요. 선생님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인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체윤이거든요. 성인으로 보였다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느껴야만 그렇게 되는 거고 체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게 그리고 양명학이라는 게 사실상 어떤 논리책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에는 일종의 종교성처럼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 얘기 할 거지만 핵심은요. 바로 옛날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신성을 지니고 있다.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 현대교육은 우리 내면에 있는 신성 우리 내면에 있는 완전성을 사실상 놓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틀에서 사실상 얘기 나오죠. 그 재밌는 게 여러분들 대학에서 가장 재밌는 게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대학에서 이제 3강령이 나오잖아요. 3강령 중에서 항상 이 명명덕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명명덕 친민 양명 같은 경우는 친민 나오고 지혈지선 나오는데 이 명명덕부터 출발한다는 게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양명이고 주자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명덕이 없다면 다 필요 없다.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재가 치고평찬한 모두 다 이 명덕 자체가 없다면 자기의 모든 논의는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내면에 그냥독도 아니고 밝은 덕을 밝히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내면에 신성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서 출발을 해야 나머지 모든 것이 확대되는 것이 이게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것이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주자학과 양명학은 신앙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뭐 교육도 없고 정치도 그렇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 4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명덕은 내가 하늘에서 얻어 마음 가운데에 밝게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밝게 빛나는 게 있고 또 재밌는 게 마지막에 나오죠. 하늘에서 얻은 것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곧 명명덕이다. 뭐냐면 회복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명명덕이다.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완전성을. 그 양명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 밝은 태양빛이 표현도 굉장히 멋져요. 양명을 좋아하는 게 굉장히 표현이 멋져가지고 그런데 밝은 태양빛이 지평선 위로 나오는 것이 진깨이니 군자니 이 글을 본받아 스스로 명명덕이라 한다. 태양을 보는 거죠. 태양이 쫙 올라오면서 어둠을 다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죠. 다음 페이지 보면요. 때때로 밝지 않은 것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덕은 본래 밝지 않기에 명덕이라 일컫는다. 명덕이 안 밝은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고 또 재밌는 건 이겁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에 나오는 것은 태양 스스로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성이 스스로 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다른 이가 해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완전한 존재로 스스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적인 능력을 지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주자와 왕양명은요.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자체 외부에서 무언가 나 자신을 구원한다는 개념이 거의상 없습니다. 타력구제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자력구원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스스로 힘으로써. 그리고 자력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바로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로크처럼 빈 서판에다 내가 꽃 만들고 뭐 한다는 개념은 여동네에서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과연 무엇이냐 실제 그런 거냐 저한테 따지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믿음이 같이 되는데 그래서 5쪽에 제가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주자가 주의가 한 얘기인데요. 바로 나오죠. 본성은 곧 리니 리는 요순에서부터 길거리의 사랑까지 모두 똑같은 거다.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하고 신성한 존재예요. 사실상 그거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양명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양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성현이나 보통 사람이나 다 똑같고 다 우리는 다 요순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논의는 본인은요. 우리 내면의 마음속에 요순과 공자 이런 위대한 존재가 우리 내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이 있고요. 이게 다만 어떤 현실적 요건이나 욕심에 의해서 이게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또 공부는 이걸 가리는 거죠. 가려져 있는 걸 이렇게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거해서 이것이 고스란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교육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둘 다 똑같이 인간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믿고 있었어요. 주인아 왕영명 다 믿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다 알듯이 주저학과 양명학은 달라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고민했습니다. 주저학과 양명학이 뭐가 다르냐.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거나 동양철학을 할 때 서구의 영향을 확실히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기론 해가지고 본체론 나오고 본체론 나온 다음에 마음이 어떻냐 심성론 나오고 수양론 나오거든요. 또는 수양론은 공부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형태가 쭉쭉 나갑니다. 대부분의 연구 방식이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을 먼저 하고 거기서 서서히 인식론 나오고 윤리학 나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논의는요. 사실상 아무리 어떤 학문이라도 좋은 사람 되는 거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부속적인 거예요. 사실상 이기론이든 심성론이든 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면 이건 무의미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거기가 초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리학에 초점이 있고 처음 알파와 오메가 다 윤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를 읽는데 사람들은 심증리와 성증리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큰 차이를 두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부분 바로 수양 공부에 대한 그 두 학자의 차이가 주자학과 양명학이라는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성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주의와 양명학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존재라고 하지만 이것은 성인 개념은 이거죠. 현실적으로 그 완전성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사실상 그 개념에 대해서 이 주의와 양명학은 급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성인의 완전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성인이 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완전성이 있어요. 완전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신성이 있고요. 신성이 있는데 이 성인 된 사람은요. 이 둘러싸고 있는 것 이 둘러싸고 있는 것도요. 아주 깨끗하고 잘 뭐 만들어져가지고 얘가 성인 이게 저절로 순간순간 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완전성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리고 양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개념을 하는데 이 주자 같은 경우는 결국 현실적 차별을 인정을 해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냐. 아무리 우리가 완전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봐라. 저 좋은 사람부터 나쁜 사람까지 쭉 순서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대체 뭘로 설명할 거야. 그건 분명한 현실인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인은 분명히 이 완전성 신성을 현실에서 고스란히 발현한 사람이지만 그 완전성 신성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도 그것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주의가 흥미롭게도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성선의 입장을 계승했다고 하잖아요. 자기 도통론을 보면 주공분무 해가지고 공자 간 다음에 공자에서 아내 증자 그 다음에 자사 맹자까지 가고서 갑자기 학문이 뚝 끊어졌어요. 뚝 끊어지고서 갑자기 정자로 갑니다. 자기의 스승계열인 정자로 갔다가 자기한테 이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가 그 도통을 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핵심스러운 사람이 맹자거든요. 맹자에서 끊어져서 다시 하는데 그런데 저 주자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맹자를 왜 이렇게 욕하는지 몰랐어요. 곳곳에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맹자의 도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끄떡하면 주자의 방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대표적으로 7종 한번 보시죠.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7종을 보면 아주 주자하게 핵심이 나오는데요. 맹자가 말할 때 성현의 경지가 대단히 쉽게 할 수 있다고 여겨 성인이 되기 위한 여러 단계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단계가. 그래서 정자가 맹자의 재주는 뛰어나지만 학문은 의거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욕하는 거죠. 사실상. 일종의 육아에서 비판하는 불협등이라고 해요. 아, 엽등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단계를 푹 떠넘어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단계로 올라갖고 서서히 서서히 차분히 가야지 무슨 대도 않는 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양명은요. 그렇지 않아요. 성인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현실적 차별은 뭐냐 그건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요수는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는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현대로 바꾸니까요. 요수는 요수는요. 마음속에 한 8톤 정도의 순금이 있대요. 이 순금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8톤이 순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탕무는 5, 6톤 7쪽에 보시면 102, 2, 5는 3, 4톤 공자도 한 7톤이네요. 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요. 40g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렇다 하더라도 양명이 핵심을 뒀던 것은 40g이냐 8톤의 차이가 아니라 우린 질적으로 100% 순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성인이라는 겁니다. 우린 순금을 지녔기 때문에 능력과 재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린 그 순금의 동일성에 있어서는 우린 인정해야 한다. 거기에 초점을 더해야 한다. 완전히 둘 사이에 급격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흥미롭게도 주의의 성인은요.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예술 문화 모든 거 다 만든 사람이에요. 법령이고 뭐고 성인이라고 얘기하면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양명은요. 양명은 무슨 성인이라고 다 알겠어. 공자도 몰랐어. 뭐 물어보고 다니고 성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 도덕성 제 생각에는 그 도덕성이 일종의 소통능력 같거든요. 그 소통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 성인인 거지 그 도덕적인 측면에서 잘 발현한다면 그 사람은 성인인 거다. 무슨 뭐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지 않아도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그 도덕적인 측면에서 완성을 이룬다면 그는 성인이라고 이룰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보면 계급적 차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본원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번 8쪽 한 번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8쪽에 보면요. 인용문에 보면요. 맹자가 성선을 말했지만 이거 주의가 하는 겁니다. 그는 본성의 동일성이라는 커다란 근본처만을 보았을 뿐이지 기라는 세부적 측면에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성을 논하고서 기를 논하지 않으면 완비된 것이 아니고 기를 논하면서 본성을 논하지 않은 것은 밟지 못한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맹자는 근본적으로 갖추어진 논의가 아니다.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까놓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현실적 차별을 얘기 못했다는 거죠. 현실적 차별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본원적 동일성만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엉뚱한 소리 한 거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아까 그 얘기합니다. 성인이나 현인이나 범인이나 사실상 부몰적으로 같지만 요순과 같은 사람은 깊음이 맑고 두텁고 또 깊고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낮아진다는 본 거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게 제대로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있다고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의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뻔합니다. 저보다 훨씬 깨끗하고 완전한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남겨놓은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차분히 사는 게 최고의 방식인 거예요. 결국은 보진 않지만 뭐죠? 타력구제인 거죠. 그런데 양명은 뭐 경전이고 뭐 필요 없다. 경전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낸 거다. 그런데 표현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경전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부자가 자기의 재산목록을 손자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엄청난 엄청난 창고에다가 놓습니다. 창고에다가 엄청난 보물을 놓고 잔뜩 놔요. 잔뜩 놔가지고 이거를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뭐가 뭔지 뭐가 뭔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자 할아버지가 재산목록을 여기다 쭉 적어놔요. 재산목록을 재산목록을 딱 보고서 손자나 자녀나 이렇게 보면 아 우리 집에 천고에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재산목록이 경전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양명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재산목록만 죽도록 읽는다는 거예요. 글자만. 그런데 재산목록을 지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을 지닌 건 아니거든요. 재산목록을 안다고 해서 여기에 이거 집어치우고 여기에 본질적으로 가라.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보물과 재산목록이라는 보물 목록이라는 그 일관성은 있지만 이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나을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 재산목록이 아니라 너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적으로 완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성 자체에다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해라. 경전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사실상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양명이 주자하고 상황적 차이가 있겠지만 양명이 용장이라는 곳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독도 정도 아니면 아주 낙후된 곳으로 유회를 갔습니다. 용장이라는 곳을 그런데 용장에서 왕양명이 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기문도 쓰고 글을 쓰는데 거기서 양명이 드디어 경전과 문화를 거부한 이유를 알겠어요.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중국에서 과거급제 왕희라고 1등한 사람이에요. 가장 뛰어난 지식인 계층입니다. 가장 훌륭한 계층이고 모든 문명을 잔뜩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문명에서 느낀 건 뭐냐면 온갖 모략질과 거짓말 사기꾼들이에요. 그런데 저기 낙후된 곳 말도 안 통하고 중화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을 봤더니 굉장히 투박하고 또 있는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서로 화낼 땐 화내고 좋아할 땐 좋아하고 또 부모끼리 사랑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여태까지 문명 이 자체가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전도 사실 그렇죠. 경전을 읽고 뭐하는 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자연성 그 자체가 사실상 도덕성일 수 있다. 여기를 깨닫고서 용장에서 심증리나 여러 자기 이론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기문을 보면요 다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와 이 중화가 여기 베이징 주변으로 있어가지고 서서히 서서히 확대된다. 이 개념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결국 알고 봤더니 이거 다 거짓말이더라. 사실상 문명하고 관계없더라. 그 자연성 그대로 드러난 것이 사실상 우리의 문명이고 도덕이고 그게 가장 핵심인 거지 그 문명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성인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집중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공자가 논호해서요 제자들 얘기할 때 중행자라고 하나 하고요. 또 하나 광자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견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요. 자기 공자가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제자를 얻으면 중행자 중용을 지키는 사람을 얻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게 안 되면 광자나 견자를 얻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광자는 쉽게 얘기하면 미친 인간이에요. 막 뛰어넘고 막 냅다 자기 뜻이 있으면 막 뛰쳐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하는 사람이고요. 견자는 굉장히 꼼꼼하고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내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중행자는 사실상 중용을 지킨 사람은 성인이에요. 그렇죠? 성인 같은 제자를 두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옛날 사람들은 주자고 왕양명이고 여단계를 거쳐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단계를 거쳐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주자는 이 견자를 좋아합니다. 하나하나를 따져가지고 모든 걸 묻고 뭐하고 에 대해서 따지고요. 이 광자를 싫어하죠. 그런데 양명은 여길 좋아해요. 이 견자를 싫어하고요. 별로 안 지급합니다. 이게 그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자와 양명이 원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12쪽에 인용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를 행하는 이와 어울릴 수 있다면 어울릴 수 없다면 중행자를 어울릴 수 없다면 광자와 견자와 나는 어울리겠다. 공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자는 진치적이고 경자는 주저주저하며 하지 않는 일이 있다. 굉장히 주저하는 사람이에요.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증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증점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광자로서 증점을 얘기하는데 그 증점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자가 자로나 하고 염유하고 공서하고 좌측 놀러갑니다. 놀러가고 왔더니 너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난 관료돼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군대를 일으켜서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증점이 이 얘기하죠. 늦봄에 봄옷을 만들어 입고 관을 쓴 어른 5명하고 대 6명하고 동자들하고 같이 저 기숙과 물가에서 놀고 올 거다. 그런데 공자가 칭찬을 해요.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랑 같이 놀겠다는 얘기거든요. 증점에서 긍정적으로 가는데 주자는 양명 같은 경우는 이 광자인 증점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요. 뭐냐면 의도 넣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증점을 그릇이 아니다. 군자 불기라고 하잖아요. 논어에 뭔가 포괄적이고 뭔가 어디에 맥혀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증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증점에 대해서 증점이 도통을 이온 증자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증점에 대해서 주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증점이 다만 높은 곳으로부터 간파한 곳을 보았을 뿐 순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자와 열자의 무리처럼 방탕하지도 않아도 그들과 거의 유사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죠. 공자가 아니었으면 걔네 노장으로 빠졌을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자기 선생님 때문에 노장으로 안 빠진 거지 자기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노장으로 안 빠진 거지 정말로 그랬으면 노장으로 빠졌을 별 볼일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증점에 대한 평가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저겁니다. 공자가 아니 주자가 보기에 뜻도 좋고 여유로운 것도 좋은데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단계 어떤 절차 이런 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공부가 소략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자가 좋아했던 사람은 주의가 좋아했던 사람은 반대로 칠조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자 제자 중에 칠조개는요 엄청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볕을 딱 시키니까 아 제가 이거 잘 못할 것 같다고 뭐 하니까 칠조개야말로 행동 주저하면서 따져보는 너야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주지의가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왕양명 같은 경우는 광자는 뭐냐면 뜻이 있어서 뜻과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일치는 안 하죠. 그래 나 이렇게 할 거야. 화끈하게 얘기를 해요. 뭔가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공부하다 보면 훌쩍 뛰어넘어서 봉황으로 얘기하거든요. 훌쩍 뛰어넘어서 성인의 경지에 단번에 오를 거다. 자기 자신도 광자의 심정을 얻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왕양명을 다 욕합니다. 저것이 캔이 지 이름 얻으려고 엉뚜한 짓 하고 다닌다. 대도 않는 학문 얘기하고 뭐한다. 막 욕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내가 사람들 눈치 보려고 거기에 캔이 잘 보이려고 이런 향원의 마음이 있었다. 향원 다 아시죠? 공자가 그렇게 욕했던 남한테 아부자라는 근데 나 그거 필요 없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가겠다. 하고 나는 광자의 심정을 얻어서 광자로 나갑니다. 이게 양명이거든요. 근데 주인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 핵심을 얘기하면 주자 때는 주변 사람들이 다 본질만 얘기한 거야. 근데 본질에 다가서는 단계를 얘기해야 하는데 이 단계를 무시했다는 거죠. 시대적으로. 근데 양명 때는 다 단계만 죽도록 얘기하고 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 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향했던 인간도 달랐던 거고 그 학문적 차이가 바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부터 쭉 얘기하다 보면 근대 교육과 우리 신녀학의 교육은 사실상 차이가 하나는 더하기의 교육 하나는 빼기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그 빼기 교육의 본질이 바로 그들의 표현에 나와요. 제가 이 부분을 꼭 읽혀주고 싶었어요. 주의가 이러죠. 저 10%의 인욕을 제거하여 극복하면 10%의 천리가 회복되어 온다. 20% 뭐하면 20% 되돌아온다. 그리고 양명도 똑같이 얘기하죠. 10% 줄인다면 10% 회복해 온다. 결국 빼기 교육이에요. 근데 그 빼기 교육이라는 게 인간에 대한 근원적 완전성을 믿고 있었지만 사실상 자기의 시대적 상황이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자기들이 방향 내세우는 그 지점은 차이가 있었다. 거기서 다른 얘기가 이렇게 항파적 차이가 나왔던 거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 둘 다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믿음 거기서 출발한 동일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